저희 게스트 다 먹을 사람이에요 형 그만 가만 3만 재를 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카탑 카탑 여기가 가리오 대학교 친구들이랑 소금막 얘는 그런다니까 지금 마이크 뺏어가지고 지혜 얘기하니까 가해 내가 일찍데 저 뺏어 안 했어요 아아 한국말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도 할 말 있지 어뻑어뻑 캐시크 거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뻑어뻑어뻑 오케이 조금만 크게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조금만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는데 우리 같은 학교 친구들이 버스킹을 처음이라서 좀 친하게 박수 올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처리다른 루카스 이 친구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바로 나연톱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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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쉬는 동작은 그만큼 생각하기 때문에 siamoшие 나연 팝입니다 1 2 3 1 2 3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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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비 터질게 후우 너를 더 널 데려 진심 없이 쉽게 넌 넌 더 내게 고맙다 넌 만나줘 너뿐 넌 더 너뿐 넌 더 한 걸 없어 노래 알면 같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싶은 너 너뿐 널 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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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찼는 게 sentido po 것 같아 요약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유니 안 아무리 스며리도 이미 들킨 것 같아 두 눈 더 다니잖아 여유롭게 진해 너무 가듯이 Take it! Baby, you're out of control So you're under my control So I'm with me 이전에 I love you What you want me Don't you want me and I love you Everybody I wanna make it How do you want me How do you want me How do you want me Romans into song Uh about And photo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